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들으시면요,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화내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만 받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오히려 역이용해야 된다.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반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뉴스 한 가지만 보고 화내고 스트레스만 받으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역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 물음표로 던져보는 게 우리 진영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냐? 바로 이원석 때문이에요. 이원석. 자,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원석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돼서, 수사도 아닙니다. 소환과 관련돼서 법 앞에 성역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 사실상 대놓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주셔서 하겠다라는 것을, 부르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실제 이원석이 뭐였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 있는 부장검사에게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중앙지검장도 아니고 수사의 실무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에게 대면 보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김건희 여사 수사를 챙겨보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이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후속 보도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검토를 하고 있고, 이원석이 사건 담당 차장들과 오찬까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원석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부장검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만나다라는 겁니까? 차장검사들도 만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검찰이 지금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를 이르면 이달 소환하고, 두 사건을 한 번에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지금 이원석이 얼마나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챙겨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실제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출석을 직접 조율할 뜻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대면 조사로. 서면 조사가 아니라 대면 조사로 실제 검찰청 포토라인에 김건희 여사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뭐까지 하고? 대통령실 패싱하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 검찰이 이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결국 누가 뒤에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뒤에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네? 당연히 이원석이 이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러한 보도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야,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인내심이 끝내준다. 네? 정말 인내심이 끝내준다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들,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보도가 터져나왔다라면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숙 수사를 검찰총장이 챙겨보고 심지어 보고받고 심지어 김정숙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엄퍼놓고 심지어 청와대를 패싱하고 김정숙 소환조사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요. 문재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네? 민주당 어떻게 되겠냐고요. 난리가 났겠지. 난리가. 네?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경로하지 않겠습니까? 경로? 야,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인내심이 장난이 아니다. 어떻게 이걸 참아낼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제가 너무 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외압을 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외압이. 이원석이 때만 되면 언론에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고 심지어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심지어 그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대놓고 통보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실, 대통령 그 누구 하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무엇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너무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겁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가지고 마침표를 찍어주기를 너무 원하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실제적으로 좌파들이 내밀었던 증거물이라고 내밀었던 게 증거물이 아닌 것이고 더 나아가 이와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검찰 밤을 몇 년을 먹었냐고요. 즉, 그 많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보도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뭐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바꿔 말아 뭐하는 겁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직접 고소 예고하는 겁니다. 누가? 김정숙 본인이. 이게 바로 당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당하지 않은 모습.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김정숙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자신의 인도 회유 논란과 관련돼서 인도 방문 공세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직접 고소를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웃긴 게 뭐냐면요.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명예훼손입니까? 그것도 뭐가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좀 특정을 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자, 무슨 얘기냐? 실제 김정숙과 관련된 어떤 보도들이 나왔습니까? 김정숙 인도 방문 알고 보니 문재인 정권이 먼저 요청했다.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정부 대표단 명단의 김정숙 여사 특별수행원. 이게 명예훼손입니까? 김정숙 없었으면 2,500만원들 인도 출장 3억 넘게 썼다. 이게 명예훼손입니까? 김정숙 인도행 한 달 전 도중원 학정 전용기 타지마을도 없었다.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문재인 정권 타지마을 다녀온 뒤 전용기 계약서 수정, 유료비 등 2천만원 추가. 이게 명예훼손입니까? 문체부 예산 전용기에 청와대 직원 64%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김정숙 타지마을 일정 대부 대다수 문체부 실무진 동행안에 이게 명예훼손이냐고? 네? 김정숙 인도 방문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 뭐가 없앴다.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인도 출장 식비 김정숙까지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게 명예훼손입니까? 아니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도대체 뭐가 명예훼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명예훼손인지. 아 설마 김정숙은 소식하는데 기내식으로만 많이 먹었다고 명예훼손 되는 겁니까? 어? 아 우리 김정숙 씨는 양산에서 그리고 평생을 소식을 해왔었는데 되게 조금 밖에 먹고 정말 이슬만 먹고 사는데 아니 감히 김정숙에 대해서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을 뭐가 없앴다 그러니 화가 안나겠냐고 뭐 이런거에요 지금? 아 지금 말이 되냐고? 네? 뭐 말이 되냐구요? 아 제가 궁금한겁니다. 도대체 뭐가 명예훼손이에요? 뭐가 명예훼손? 네? 그것도 뭐라는 겁니까? 그냥 명예훼손도 아니고 어떤 명예훼손이라고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아 뭐가 명백하냐구요 도대체가. 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보도는 뭡니까? 다들 근거자료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거에요. 즉 뭐하는겁니까? 좌파들처럼 김건희와사에게 말도 안되는 줄리우욕, 말도 안되는 선전선동을 하는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만든 문건에 따라서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아니 저 궁금한겁니다. 전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뭐가 명예훼손이냐고 뭐가 명예훼손? 네? 제발 좀 제대로 밝혀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김정숙이 어떤 사람들을 고소를 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할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어떻게 고소 문자가 나올지 저는 지켜보도록 할 것인데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다가 와 진짜 화가 너무 났어요. 자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고소 예고 김정숙. 소환 가닥 김건희. 이게 말이 되요? 신규 여러분들. 네? 아니 지금 사건을 두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소환을 가닥을 잡았다라고 나오고 있고 김정숙에 대해서는 검찰의 소환이 아니라 수사도 아니고 김정숙이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고소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딱 말씀드리면 엄포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웃기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정말 웃기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나 김정숙의 수사나 어디 다 다 있다고요? 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김정숙의 수사는 고발인 조사까지 안 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와는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이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실, 민정실, 조유럽시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네?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가운데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원석 검찰총장 김정숙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 똑같이 하세요. 법 앞에 성역 없다. 더 나아가서 김정숙 수사와 관련돼서도 부장검사 대면 보고 받으세요. 더 나아가서 김정숙과 관련돼서도 사건 담당 차자님과 오천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김정숙 관련돼서도 양산 거치지 말고 김정숙과 직접 조율하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친구러분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김정숙은 패싱한 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챙겨볼 수가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해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못한다면 이원석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원석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추후에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차기 검찰총장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원석이 올해 9월이면 임기가 끝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차기 검찰총장한테 뭐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이원석이 김건희 여사에게 했던 것을 호대로 해라. 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전담 수사팀 만들어라. 거기 안에 특수부 검사 투입해라. 심지어 뭐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좌파들이 김정숙 사와 관련해서 문제 삼는다라면 똑같이 해겨라. 법 앞에 성역 없다. 그리고 뭐하라고요? 관련하여서 부장검사 대면 보고받고 관련하여서 차장검사 오찬하고 더 나아가서 양산 민주당 거치지 않고 김정숙 직접 출석 조율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맞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분명히 좌파들은 김정숙에 대한 수사 소식이 들려오면 김정숙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가 된다고 하면 난리를 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뭐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이원석이 그동안 했던 언행들을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민주당 지금 칙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칙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이원석이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이원석이 누구를 만나던 간에 이원석이 뭘 하던 간에 민주당 칙소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원석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사실상 묵인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추후에 김정숙과 관련된 수사가 들어간다면 김정숙과 관련돼서 검찰총장이 목소리 낸다라면요. 뭐하면 되겠습니까? 이원석이 그동안 했었던 언행을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이거 책임져야 됩니까? 이원석이 책임져야죠. 왜? 자기가 한 말이고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화나고 스트레스 받는 걸 넘어서 뭐하는 겁니까? 이런 이원석의 언행을 우리가 역이용하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3년이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럼 앞으로 3년이라는 우리 시간 동안 새로운 검찰총장에 나올 것이고 그 검찰총장이 우리가 뭐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압박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압박을. 이제 더 이상 누굴 못 믿어요? 누굴 믿습니까?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이원석의 언행에 따라서 전직 검찰총장도 이러한 언행을 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챙겨봤는데 왜 너는 안 챙겨보느냐? 너는 왜 김정숙, 문재인, 이재명, 김행경에 대해서 안 하느냐라고 우리가 충분히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오히려 역이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참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어제 윤건영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숙과 관련돼서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윤건영이가 생각하는 김정숙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도대체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전 모르겠어요. 자, 왜냐?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뭐라는 겁니까? 아니, 아무리 보더라도 어떻게 기내식으로만 6,292만 원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내식으로만 4끼의 1인당 174만 원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무엇보다 더 웃긴 건 무엇입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이 산출내역서입니다. 잘 보세요. 자, 연료비가 어떻습니까? 증감이 됐어요. 연료비는 증감이 됐습니다. 근데 뭐하는 겁니까? 실제 기내식비는요. 증감이 안 됐어요. 즉, 뭐하는 겁니까? 김정숙이 타지마을 갔다 오려고 연료비는 증감이 되었는데 기내식은 증감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금액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기내식 비용이 연료비보다 많습니까? 어떻게? 네? 연료비 5,400만 원 기내식비 6,200만 원 어떻게 연료비가 기내식 비용보다 적을 수가 있냐고 먹는 게 어떻게 연료비가 많이 날 수가 있냐고요. 이러면 항공사 망하지. 네? 이런 비행기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에 넣는 기름값보다 먹는 식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네? 기름값보다 식비가 더 많이 들었다고 이런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름값보다 많이 든 식비를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뭘 먹었길래 이걸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 메뉴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 메뉴를. 우리 국민들은요. 당신들이 말하는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대체 어떻게 먹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뭘 먹었으면 연료비보다 더 많은 기내식 비용이 들었는지 우리는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겁니까? 통상적이다. 라는 말로 퉁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직접 고소까지 하겠다라는 언포까지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웃깁니까? 자 더 웃긴 건 무엇이냐? 문재인 정권이 과거에 뭐 했다고요?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기내식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2019년 9월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밝힌 거예요. 아삭아삭한 샐러드의 햄버거 한국인의 대표 밥심인 비빔밥도 있네요. 라고 자기들이 기내식을 밝힌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이 탄 비행기도 이 정도의 기내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6292만원치의 식비가 들만한 기내식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게 식비가 기내식이에요? 그게 궁금한 겁니다. 네? 문재인도 타면 이런 걸 먹었다는데 네? 이게 지금 실제 이 정도 돈이 들 수가 있냐고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노발대화라면서 김정숙이 직접 등판을 해서 고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참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의 본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바로 이제 문재인까지 올라가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문재인까지 올라가야 된다. 자 왜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후 과정들을 문재인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탔는데 심지어 우리 국민의 세금이 3억이 넘게 들었는데 이걸 문재인이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모른다? 이건 그야말대로 그 어느보다 국정농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문재인을 뽑은 게 아니라 김정숙을 뽑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문재인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와 관련돼서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문재인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엄포놓는 겁니다. 엄포놓는 거. 네? 문재인까지 올라가지 마. 김정숙에서 끝내자. 라고 지금 김정숙이 직접 등판해서 고소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꼬리 짜리려는 거죠. 선거리려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지 못하도록 문재인까지 올라가지 못하도록 자 이렇기 때문에 자 김정숙이 과연 뭐와 관련돼서 고소를 할 것인지 김정숙이 과연 어떤 것과 관련돼가지고 명백한 명예훼손이라 말할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추후에 김정숙의 고소장이 들어왔을 때 저는 분석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죠.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들이 수사받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들이 끌어올려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엄포까지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하나하나 또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구와 관련돼서 바로 문재인과 관련돼서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문재인 사위 특혜층 관련돼서 정말 연일 보도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최근에 어떤 일 있었습니까? 최근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죠. 최근에 자 문재인 사위 퇴사에 민정실이 관여했다라는 정황이 발견되었고 실제 검찰이 행정관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수사는 지금 전주지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주지검에 있었던 이창수 지검장은 지금 서울지검으로 실제 갔죠. 자 전주지검에서 계속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수사 소식이 들리냐면요. 바로 이런 게 들려옵니다. 자 문재인 사위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돼서 청와대 전 비서관을 소환했다라는 거예요. 비서관 자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과 이상직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서로 자리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는 데에서 검찰이 계속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비서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비서관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비서관이냐면요. 문재인 정권 청와대 인사비서관이라는 겁니다. 인사비서관 지금 채널A는 이 앞에다가 인사비서관이라는 내용을 뺐는데 실제 그냥 비서관이 아니라 인사비서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검찰에 소환조사 당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상직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중진공 이사장제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사검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인사검증을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련자를 지금 검찰이 소환조사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서 검찰이 한 가지 더 드려보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뿐만이 아니라 실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총선에도 출마를 했었어요. 총선에도 출마. 실제 이 당시에 민주당으로부터 공청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상직은요.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만둘 수가 없느냐. 수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사? 선거법 위반 수사.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이상직이 당시 총선 출마를 위해 중진공 이사장지를 사직을 했는데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라 사표 수리가 어려웠지만 그것도 하루 만에 사직 처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사표 수리 당시 A씨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거예요. 즉 뭐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실제 그 당시에 경찰이 이상직에 대해서 측근집을 압수세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 받아줘서는 안 되는 사직서를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받아줬다. 그것도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이것을 지금 실제 전주지검이 수사하고 있고 이 수사를 담당했었던 전주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은 중앙지검장으로 갔고 실제 이 수사를 담당했었던 차장급 검사도 어디 갔다라는 겁니까? 중앙지검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지켜볼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똑같이 하세요. 문재인한테도 똑같이 부장검사한테 대면 보고 받으세요. 똑같이 차장검사대로 오찬 가지십시오. 똑같이 문재인에 대해서도 뭐하는 겁니까? 소환조사 하세요. 조율 없이 문재인에 대해서도 법 앞에 성역 없다 얘기하십시오. 김건희 여사한테만 하지 말고요. 그게 진짜 공정한 수사이지 않을까? 그게 진짜 정의롭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려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기대를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대 안합니다. 저도 기대 안해요.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원석 때부터 압박을 가야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실제 차기 검찰총장이 오더라도 똑같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거예요. 이원석이 바뀐 뭔가 되겠지? 이원석이 없어지면 뭔가 되겠지?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겠지 해주겠지 이런 생각 가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해야 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2년 동안 그렇게 속아왔으면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이제는요. 해주겠지 하겠지 라가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원석의 이런 언행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이런 이원석의 언행을 통해서 차기 검찰총장에게 똑같이 압박을 가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래서 최근에도 우리 자유대한국당 오상정 단지님이 지금 매일같이 검찰청 앞에 가세요. 매일같이 검찰청 앞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 하는 겁니까? 바로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에요. 뭐하고 관련돼서 검찰 이원석이 수사를 아는 것 관련돼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매일같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매일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실제 다른 수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원석이 침묵하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 이런 이원석의 언행을 우리가 박제를 해가지고 추후에 이 논리를 가지고 이 언행을 가지고 차기 검찰총장을 압박해야 된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차기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관련해서 민주당의 내로남부를 꼬집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이런 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와 그 어떠한 법리도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실제 지금 이원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시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뭐라는 겁니까. 민정실을 거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출석을 직접 조율할 것이다. 라고 막까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부르면 불러라.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부르고 나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고 나서도 실제 이것을 기소를 못한다라면 실제 이와 관련돼서 혐의점을 찾지 못한다라면 더 나아가서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라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원석이 책임져야죠. 이원석이. 왜? 자신의 의지대로 이런 일 다 했으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실제 대통령실이 그 어떤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이런 일을 다 했다라면 이건 추후에 이원석이 반드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해라. 대신 추후에 책임질 건 책임져라. 더 나아가서 이원석이 했었던 똑같은 언행에 따라서 문재인, 이재명, 김정수, 김혜경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정수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관에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들이 아무리 청탁증거라고 내밀었어도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청탁증거 조체도 증검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이 말했어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 뭐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최재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샤넬 화장품은 감사 의미. 청탁 의용 사실상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에 따른 뭐라는 거예요. 그거 청탁한 거 아니다. 그냥 내가 선물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무리 이원석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와 관련돼가지고 좌파 언론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법리. 더 나아가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원석은 책임질 생각하고 이원석은 자신이 했던 언행을 그대로 다른 수사에도 적용시켜라.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